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르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레오파드 게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규리 있죠 규리가 이 슈아텐발디인데요 슈아텐발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데려왔어요 추석 전이고 해서 많이 데려왔고 여기 보면 알비노, 루시스틱, 맥스노우, 루시스틱, 알비노, 랩터, 갤럭시랑, 솔라이클리스, 하이엘로우 여기는 맥스노우, 알비노도 있고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보여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했던 우리 선글로우 아시죠? 선글로우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짜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직접 알을 받아서 구화시킨 아이들입니다 짜잔 진짜 귀엽죠? 이 친구들 선글로우가 지금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마리는 벌써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2마리는 분양 중이니까 여러분들 1마리 남았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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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친구들이 부활을 했네요 자 나중에 산란을 많이 받아 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을 직접 부활시키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우리 선글로우랑 다른 친구들을 구경시켜드릴게요 이 친구는 하이엘로우 하이엘로우 성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갤럭시 엄만데 지금 탈피하려고 지금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도와줘 볼까요? 아이고 아마 탈피 잘 할 거예요 알아서 그리고 이 친구는 갤럭시 아빠예요 귀엽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선글로우입니다 아까 우리 새끼들 어미예요 이 친구가 바로 선글로우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레드아이아머드 승킹크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약 20마리 가량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자 여기 되게 숨어 있습니다 레드아이아머드 승킹크가 자 여기 있죠 짜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항상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키우냐는 질문이 많은데 이 친구는요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죽은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요 많이 만지면 안되고 어둡고 조용한데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습하고 은신처를 많이 넣어줘야 이 친구들이 적응을 하고 나중에 먹이도 받아 먹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지 별로 안 돼서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 얘네는 밥도 안 먹고 잠을 자주 자요 잘 자요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꺼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같이 사육해도 되고요 같이 뭉쳐서 잠도 잘 자네요 사육 방법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제가 댓글을 신경 써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굉장히 신기한 개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